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시청자분들은 두피가 건강하신가요? 두피가 건강하지 못하면요 심한 경우 탈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흔한 두피 질환이 비듬의 경우에는요 모발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두피 화상과 같은 증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비듬은 두피에 하얗게 벗겨지는 피부 각질을 이야기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가려움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비듬의 원인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요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피지의 과다 분비입니다 두피도 피부이기 때문에요 피지가 분비가 되는데요 이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가 되다 보면 피부 장벽에 영향을 미쳐서 비듬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피지가 과다 분비되게 되면 세균 번식이 왕성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말라세지아 진균 증식으로 비듬이 생긴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진균이라는 말이 나오다 보니까 비듬의 원인이 곰팡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건 좀 많이 오바인 것 같습니다 곰팡이가 진균이다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도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건조한 두피인데요 두피의 수분이 부족해지면요 피부 세포가 건조해져서 각질이 벗겨져서 비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특정 질환이 있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루성 피부염의 경우입니다 이 지루성 피부염은요 저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 세포가 내 몸을 공격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때 자기의 면역 세포가 자기의 두피를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공격받은 세포가 각질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비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요 딱히 치료하는 약이나 방법은 없고요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처방받게 됩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시게 되면은요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이나 혹은 주변 분들의 이야기만 듣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관리하셔야 만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경우에는요 각자 그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좋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간단한 예로 채식이 아토피에 좋다라는 이야기는요 인터넷에 너무나도 많은데요 채식하면 아토피가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의사분들은 한 분도 없거든요 이렇듯 자가 면역 질환은 꼭 전문가의 도움으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 만합니다 비듬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비듬이 지속되면 모발 끊어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비듬은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세균 감염도 많아질 수가 있고요 또 모간을 악화시켜서 모발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낭에도 영향을 미쳐서 모발이 가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가려움 증상이 있다 보니 긁다 보면 두피 화상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듬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두피가 가렵다고 해서 머리를 잡고 긁거나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를 긁게 되면 상처가 나기가 쉽고요 세균에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기름진 음식은요 피지 분비를 늘리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두피의 청결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럴 때는요 샴푸를 선택하실 때도 지성 피부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너무 자극적인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적정한 실내 습도를 유지하고요 또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관리하시게 되면 두피도 그렇고 우리 모발도 그렇고요 푸석푸석해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피 관리 차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요 두피 스케일링을 하시면 좋은데요 이럴 때는요 전문가의 손길을 빌려서 좀 더 세밀한 관리로 놓쳤던 부분까지 케어하시기 바랍니다 건성 비듬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도요 자신의 두피에 맞는 샴푸를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건성용 샴푸나 비듬 관리 샴푸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머리를 감 때 이틀에 한 번만 샴푸를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 점진적으로 샴푸 사용하는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꾸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명 노프라고도 하는데요 예전에도 제가 노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탈모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노프를 적극 권장해드립니다 그리고 머리가 젖었을 때는요 빗질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근에 무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두피도 상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마른 수건으로 최대한 이렇게 비비지 않고 두드려서 닦아내시고요 또 차가운 바람을 이용해서 두피에서 먼 곳에서부터 머리를 말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았다고 한다면요 두피에 보습을 해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두피용 로션이라든지 에센스나 오일을 바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머리를 감기보다는요 낮에 먼지와 피지로 범벅된 머리를 집에 돌아오셔서 주무시기 전에 머리를 감고 두피를 잘 말리신 후에 잠자리에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요 의외로 두피가 너무 깨끗한 경우에 다시 말해서 두피를 보호해야 하는 보호막이 너무 자주 씻겨 나가게 된다면요 두피 보호를 위해서 피지선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비듬이 심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루에 막 두 번 세 번 머리를 감는 것은 오히려 비듬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또 가급적이면 샴푸를 사용하지 않고 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만한 천연 재료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요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바로 식초입니다 저도 식초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식초는 살균 효과도 있고요 또 린스처럼 모발을 부드럽게도 하죠 이뿐만 아니라 두피의 pH를 약산성으로 만들어줘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식초를 활용하는 방법은요 마지막 헹군물에 식초를 두 큰술 정도 넣으시고 헹구시면 되는데요 추가로 맹물로 헹구셔도 되고요 안 헹구셔도 됩니다 다음은 녹차인데요 녹차 찌꺼기를 우려놓은 뒤에 머리 감을 때 마지막으로 헹구어 두피에 마사지를 하게 되면 피지 제거에 좋아 비듬도 줄어들게 되고요 또 머릿결을 부드럽고 윤기나게 합니다 다음은 우유인데요 유통기한이 지연한 우유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참프 전에 따뜻하게 데운 우유를 바지에 묻혀가지고 두피에 이렇게 톡톡톡 두드리듯이 마사지하고요 한 5분 정도 있다가 참프를 하시면 됩니다 상암모발이라고 한다면요 우유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모발도 살아나고 윤기도 살아나게 됩니다 다음은 의외의 방법인데요 주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겸은 기름기를 제거하고 피지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머리를 감고 난 후에요 주겸 한 스푼을 두피에 골고루 뿌린 후에 주겸이 녹으면 가볍게 마사지를 하시고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시면 됩니다 주겸도 살균효과가 있고 또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되어져 있어서요 비듬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양파즙도 도움이 되는데요 두피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고 비듬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양파를 강판에 갈아서 즙을 낸 후에 가재에 묻혀가지고 두피 전체에 골고루 바른 다음에 한 20분 후에 샴푸를 하시게 되면요 가려움도 가라앉게 됩니다 양파의 항균, 항염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비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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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燈 mis Посtać